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풀고 맞는 여기는 지속력 자료분석 지속력 처음 보는 자료 어려운 자료 스톡부터 모평까지 다 있습니다. 듣는 겁니다. 듣습니다. 듣는 겁니다. 듣습니다. 한주에 세강시 15강 업로드 확실하게 풀고 맞는 여기는 어디? 자료분석 지속력 역시 인간계에서 영상은 장풍이가 제일 잘 만드는 것 같아 재밌어요. 재밌죠? 자, 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의 정상관량한 바람 장풍이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지속력 이 자료분석 지속력에 관련된 오리엔테이션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지구과학 속전속결 정리하는 능력 이라고 해서 6월 모평이 끝나고 우리는 여름방학 동안에 9월 모평을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프로젝트 강의가 바로 지속력입니다. 자, 지속력 교재 한 권에는 두 가지의 테마로 나누어져 있어요. 첫 번째, 광속정리 지속력이라는 것과 자료분석 지속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광속정리 지속력은 따로 OT가 올라가 있습니다. 하나의 책 안에 두 개의 강의가 동시에 오픈을 하게 됩니다. 이 광속정리 지속력은 말 그대로 굉장히 빠르게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수능 대비 지구과학 1 기본 개념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하는 것이 바로 광속정리 지속력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절해요. 이 광속정리 지속력은요 365개의 키워드로 12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과학 1을 단원별로 쪼개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지구과학을 한 번 아주 속전속결로 정리하는 강의가 바로 광속정리 지속력입니다. 그래서 거의 뭐 래퍼가 돼요. 장풍이는 막 떠듭니다. 막 계속 따다다다다다닥 왜?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 그리고 장풍이 암기법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구과학 전범위를 빠르고 정확하게 정리한다는 것 광속정리 지속력은요 여러분들 6월 모평을 보게 되면 좀 이런 생각도 들어 내가 잘하는 단원이 있고 내가 잘 못하는 단원이 있다? 그러면 잘 못하는 단원만 계속 공부해 그럼 9월 모평에서 또 뒤통수를 맞게 돼 있어요. 왜? 9월 모평에서 내가 잘하는 단원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문제가 어렵게 나오니까 막 틀려 그러면 또 여러분들은 멘붕이 됩니다. 또 어디서 어떻게 먼저 손을 대야 될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얄팍하게 또 어떤 풍마이들은 장풍이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수능에 나오는 거 딱 20개만 찍어주세요. 내가 점쟁이니. 이걸 찍었으면 내가 벌써 얘들아 나는 벌써 큰 부자가 됐을 거야. 돼? 광속정리 지속력은 여러분들이 알고 자신이 써야 하는 단원은 체크를 하는 것이고 부족한 단원은 반성을 통해서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지구과학 1 전범위의 기본 개념과 핵심 내용을 정리하는 그 강의가 바로 광속정리 지속력입니다. 그러면 기본 개념을 정리했어. 그렇다면 이제 뭘 해야 돼? 그 기본 개념을 응용하고 사고를 해야 되는 것 바로 자료 분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6월 모평을 봤듯이 자료 분석이라고 하는 것 예를 들어 신유형의 자료가 나오거나 조금 더 까다롭게 분석해야 되는 자료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무조건 멘붕이 되고 오답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자료 분석은 어떻게 해야지만 이 실력이 느느냐 그 노하우를 알려주는 거야 자료 분석은 첫 번째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기본 개념을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책을 한 대 묶은 겁니다. 기본 개념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으면 자료 분석 절대 늘지 않아. 기본 개념을 잘 다지고 이거를 응용하는 거야. 기본 개념을 사고하고 응용하는 것 그래서 자료 분석은 첫 번째 기본 개념이 중요해요. 두 번째 자료 분석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자료를 접근해야 되는지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는지 그래서 자료 분석 지속력은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지구과학원의 모든 그림과 그래프 이러한 총 자료들 또한 EBS 연계에 나와있는 그런 자료들까지 모두 다 뽑아내서 그 자료 하나에 나올 수 있는 보기들을 쭉 정리를 해놓은 것이 바로 자료 분석 지속력입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OX 문제야. 그런데 너희들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뭐야? OX 문제라고 맞는 거 아니면 틀린 거란 말이야. OX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잘못된 오개념이라던가 지역적인 개념들을 그리고 위에 있는 자료를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 노하우와 연습 훈련을 하는 강의가 바로 우리가 지금부터 정리할 자료 분석 지속력입니다. 좀 더 이 교재를 확대해 볼게요. 광속 정리는 이렇게 빈 공간 빵구가 떨어져 있어요. 365개의 키워드를 정리하면서 총정리를 할 것이고 자료 분석은 하나의 자료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보기들 이런 보기들을 다 넣어서 너희들이 이 자료에서 그래 싹싹 긁어 이 자료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개념들을 다 정리해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기들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아 어떻게 자료를 접근해야 되고 이러한 자료가 나오면 이러한 보기가 꼭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것에 대한 훈련을 하는 그러한 강의가 바로 자료 분석 지속력입니다. 또한 자료 분석 지속력에서는 얘들아 위에 있는 자료를 다시 한번 개념을 체크할 수 있는 관련 개념 체크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위 자료와 똑같은 개념이지만 또 다르게 해석이 되는 자료들 또 다른 자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료 분석 지속력을 통해서 자료 분석만큼은 내가 진짜 최고가 될 수 있어라는 그 강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장풍이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12강이에요. 이건 15강입니다. 그래서 41개의 테마가 있어요. 그 41개의 테마로 우리는 자료 분석 훈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장풍이가 항상 우리 풍만이들에게 감사함을 느끼면서 강의합니다. 왜 감사하냐면 내 수업을 들어주는 것도 있지만 너희들의 그 귀중한 수험생활에서의 시간을 나에게 할애해 준다는 것 자체가 난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이거 어느 정도의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 정말 그 귀중한 시간을 나에게 쓰질 않겠지. 그 여러분들의 신뢰와 믿음이 깨지지 않도록 장풍이가 한강 한강이 최선을 다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수능을 모두 다 만점 받아야 되겠다는 절박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을 것입니다. 장풍이는 우리 풍만이들이 한 문제를 더 맞춰야 한다라는 그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한강이 한강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더운 여름방학이지만 그 더위를 우리가 좀 물리칠 수 있을 만큼의 집중력으로 여러분들의 수험생활에서 큰 변화가 되는 그런 여름방학을 한번 지내보고 9월 모평도 대비를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치지 말고 꾸준히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 시험은 수능 시험입니다. 그 수능 당일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료분석 지속력 같이 하면서 우리 한번 자료분석의 대모왕이 되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을 끝까지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속력 1강에서 뵙도록 합니다. 풍마니 포 에바 다